나라 안팎 경기 상황이 나빠지면서 불안감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경기가 둔화될 것이란 우려에 금이나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뭉칫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어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값이 연일치소사 금 시세가 1g당 5만 1,300원을 넘어섰습니다. 2016년 이후 3년여 만에 최고가입니다. 금 한돈 가격은 19만 원을 넘어서 20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역대 최고가인 한돈당 28만 원 돌파도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은행에서도 골드바 등 투자를 위한 금을 사려면 기다려야 합니다. 계약하고 있는 업체에서 물량을 못해서 5월 달에 팔다가 못 팔았었고, 언제까지는 못 팔고 있어요.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경기가 둔화될 것이란 우려에 금 등 안전자산으로 뭉칫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 외국인을 중심으로 자금이 몰리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지난달 외국인들은 2조 9천억 원 규모의 국내 상장 주식을 순매도한 반면, 상장 채권은 10조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채권에만 투자하는 펀드 설정액은 지난달 115조 1천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 201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세계 경기 둔화 우려는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안전자산 투자 선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